간장소스 연어회도 준비했고요. 여기는 연어국수를 올린 메밀소바예요. 여기 홀스레디쉬 소스랑 간장소스도 있어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볼게요. 잘 먹겠습니다. 간장소스 연어회 와 너무 맛있다. 연어가 하나도 안 비리고 완전 살살 녹아요. 연어회도 한번 먹어볼까요? 소스도 맛있을 거 같아요. 너무 맛있엉! 고추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. 고추냉이. 소스는 너무 맛있어요. 소스는 정말 맛있어요. 연어국수 먼저 먹어볼게요. 와 맛있어. 면이랑 같이. 잘 먹었다. 맛있다. 치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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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듬뿍 찍어서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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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냉이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가루 으악 고추 고추 be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